오늘은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입니다. 이미 시작이 됐는데 10월 5일부터 내일 모레죠? 10월 11일까지 한글 주간인데 우리의 한글, 세상의 큰 글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어제 저녁 6시부터 8시였죠.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는 2020 한글 주간 온라인 전야제 및 시상식이 개최됐는데요. 온라인 시상식, 가가 겨루기,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. 또 온라인 전야제에서 세종대왕의 위협을 기리고 창조정신을 개성하고자 제정된 세종문화상 시상식, 또 제가 진행했던 토크쇼가 성황리에 잘 끝났고요. 오늘은 가가 겨루기 온라인 예선을 거친 참가자들의 본선 경기가 한글 주간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 한글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